이동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해 세월 그 세월이 가르치고 불타까 돌아왔을 때 표정을 새기며 오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네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사랑 나 필살이 정말 처음이네 이별 그 이별이 오고 추노는 그릇도 불어서네 세상을 재기면서 머물추고 머물 밖으로 빛내줘 그릇도 불어서네 사랑 그대 사랑이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해 그대의 어머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